구독과 좋아요 한 번 외칠까요? 구독과 좋아요 하라 미션이에요 하라 미션 웃기고 울리고 환하게 안고 당황시키고 이런 미션을 드릴거에요 스텝을 묶여라 스텝을 묶여라 팀이 아니니 어디입니까 망가질 때랑 망가보봅시다 상커불 없는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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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생겼다 좋습니다 정말 뭐야 저 짓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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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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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 이거 그것까지 써야되요 믿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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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에 눈빛에َ 눈을 returns 저 보고 지금 눈을 죽게 저보고 지금 눈을 눈을 넣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 번째 두 번째 두레 하나 둘 셋 셋! 짠! 네번째 웃었어 하나 둘 셋 아님 카메라 봐주세요 왜요? 간지럼 같은 것 같은데 간지럼 안되고요 신체적으로 간지럼 안되고 상처주고 직접적인 언어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어렵다 연기하는 느낌을 아플이 아니잖아 아 눈싸움 I think they were talking about like ah the funny thing is like these headphones I actually used to use them but there was I kind of like lost the cord that connects my headphones I'm just using those I already have so 저 저 제가 봤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? 한 번 안되고 하시죠 평소에 눈물이 많나요? 아니요 평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영화보거나 드라우면 진짜 비슷해요?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요 타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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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방아저씨가 이분과 눈싸움을 해서 네 무조건 이기셔야 해요 장군 짓은 없습니다 네 눈물이 나오고 아 눈물이 나올 때까지 시작 시작 나 눈물이 잘hole 나 나 나 하셔야 돼요 나하셔야 돼요 편안하시죠? 아우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돼요?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돼요?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돼요? 정확하게 뜨고 있을까요?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기셔야 돼요. 지는 거 없습니다 눈도 안 갑갑니다 오! 혼민 난다 3 2 1 눈물 남칩니다 났다! 화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났어요 영화랑 한 장면 네 그거는요?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 최근에 나온 타워 아 타워야 마지막 슬픈 명장 아 그렇죠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죄송한데 말씀이 불편하다 아니라 불편하다 불편하다 눈물이 났는데 욕심이 안 나요 네 못된 눈물 만난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들어가주세요 웃겼어요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려고 눈물이 났는데 시원하시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제 앞으로는 모자 입을 파다게 해 아 아 어렵다 잘 모자 착한데 어 진짜 어려웠거든요 평소에 네 화 자주 나나요? 아니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잘 참는 편인가요? 네 저도 화낼 모습을 한 번도 못했는데 네 네 작전 회의는 시작해 주세요 화이팅 잘 좋아할까요?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거 진짜 목소리부터 화내기 났는데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미성매직에는 얼굴 좀 다치지 않아요 한 4일 동안 안 찍어주세요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화를 모르는 남자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화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바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님의 피부 얼굴 상태가 약간은 구립기 피부 약간 어둡죠?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샵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만큼 스텝을 몇 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컬러풀하게 얼굴을 마음대로 허용합니다 가능합니까? 네 가능합니다 헤어 헤어 디자이너 윈규씨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워스테인 워스테인 멋있다 멋있다 잘생겼다 멋있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정말로 아 워스테인 도망참세요 도망참세요 잘생겼다 화 난나요 화 난나요 화 난나요 화 난나요 와 잘생겼다 괜찮으세요? 아 시원해 때리고 싶네요 시원해요? 네 시원해요 컬러풀 스킨 아티스트 아 그렇습니다 컬러풀 스킨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네 눈 뜨거워 눈 뜨거워 눈 뜨거워 눈 감고 가시면 어떡해요 루이스 선배님들로 제가 메이크업 하셨거든요 네 루이스 선배님 페이스를 메이크업 하셨죠 아 느낌 이상해 아 진짜 정말 눈 감고 하셨어요 루이스 선배님 눈에 넣어주시면 맞아요 전혀 안하지 않습니다 염색도 가능한가요? 염색 스페셜로 맞춰볼도 정말 전혀 안하지 않아요 이 머리 냄새 피 나요 진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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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만약에 화를 안 내면 뭐가 뭐를 얹는 건가요? 그냥 뜯는 건가요? 네 아우 승리 아우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요 아우 사람이 아닌데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우 경맥 마사지 근데 시원하실 거잖아 뭐 화 안 맞나요? 네 화 안 맞습니다 아우 아우 좋아 아우 아우 처음이야 아우 어디 이기겠어 어디 이기겠어 잠시만요 눈 못 뜨게 하 하 나 나 조금이라도 전혀 안 맞다 전혀 안 맞다 정말요 1%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거짓말 파티기 좀 동시에요 정말 파 안 났습니까 좋습니다 자 과연 모재님 화 나셨나요?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Now 진실입니까? Is it truly not English? 진실입니다 화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입니다 화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앞으로 Intro 일이 좀 많으며 그런 세븐티를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븐틴 EG의 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심 exhale 진imme 아니 환상 재밌는 거 허 Hunger이 아우 상iende adsications kabbal 으메 이ctory 감사합니다.